자, 고2 2005년 6월 20번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A번부터 보기를 찬찬히 보시고요. 아, 이 사람이 어떠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 확인하면서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첫 번째, 새로운 과학적인 증거는 보여줘. 어떤 걸 보여주냐면 공룡이 어?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얘는 조동사 have pp의 의미를 묻는 거겠죠. 야, 우리 Should have pp가 뭐지? 내가 그거 했었어? 했는데 지금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Might have pp는요. 아, 뭐뭐 이었을지도 몰라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공룡이 온열 동물 이었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떤 거냐면 파충류보다 포유류처럼 더 행동을 했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요. 조동사 have pp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Should have pp, 또 Ought have pp, 그리고 Would have pp 했었고, Must have pp. Must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Cannot have pp. 뭐뭐 했을 네가 없다. 그리고 Might나 May have pp 방금 아까 나왔었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Could have pp, Need not have pp.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만, 두 개만 배우지 말고 이러고 같이 하면 더 많이 풍롭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비번 한번 볼게요. 비번은 어... 자, 볼게. 얘는 해석을 해야겠다. Don't, That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 가리키고 있는 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장 패턴이야. 공룡의 어떤 거냐면 더 모와 같은, 모와 같은 온열 그 동물의 포유를의 성장 패턴이겠네요. 그러면 Parents, S 붙었으니까 복수로 가셔야 되겠죠.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C번 볼게요. C번은 자, 동사랑 준동사가 있어. 동사는 이미 공사가 나왔을 때 얘를 쓸 수 없잖아. 그럼 준동사 써야겠지. 동사를 먼저 찾아보자. 그 다른 것은 어, 여기 Is라는 동사 있다. That, Ia다. 그 대절에서 동사를 찾아야겠네요. 그들의 몸의 온도는 엿어야 만 했대. 더 높아야만 한대. 공기 중의 온도보다. 이미 문장이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구정사 나와야겠네요. 그 그 에그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적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제였고 지금 자리를 정확하게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문제풀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문제풀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